저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라로 랩티론이냐 비타민이냐 비타민이냐 레티놀이 민법은 레티놀 이겼습니다 자장님이 한우 3개 먹으래 2개 먹으면 하나 더 준대 뭐해줘 또 머리에 싸잡고 피부 좋아졌다 됐어 쟤네네 피부 나빠지라 해 너무 맛있다 진짜 두고 싶어, 근데. 근데 안 된대, 어떡해. 너가 빠지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? 이런 거 진짜. 누가 구워 싶다. 누가 구워 싶다. 너무 맛있다. 근데 진짜 우리는 얄짤 없어? 얄짤? 조용기 한 번만 보여줄게. 뭐야? 장점 통과! 컨벌로 줄게. 바늘까지, 바늘까지. 나 귀 움직이는 거 보여줄게. 아바트로인데? 잘 봤어. 신기하다. 잘 봤어, 어때? 장난 장난. 귀인 거 오는데? 우울한데? 사초리로 엘비 한 번. 사초리. 너무 좋아! 오빠야, 나 썸 하나만. 귀엽다. 기다려. 범벼 떨어. 과연?